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중앙촌 분과 오지훈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오지패밀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잔뜩 불어 넣어드리기 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떨지 마시고요. 마음껏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떨리는 건 있잖아.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어, 그래. 준비를 하나도 한 게 없으면 떨리지도 않아. 관심이 없는 거죠. 이해갑니까? 어느 정도 떨림이 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떨림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어차피 뭐 자기만 떱니까? 다 떨지? 그래. 좀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 그 떨림을 조금 더 이렇게 즐겁게 즐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좋아.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껏 열심히 준비해 오셨으니까 어? 마음껏 그 실력을 뽐내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사실 몇몇 당부의 말씀들이나 응원 메시지 등은 우리 파이널 라이브 때 또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보다 많은 우리 오주교 신도 여러분들에게 어, 더, 음? 널리 널리 이 복음을 하하하하,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린 영상 중에 가장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강영상은 아닙니다만, 그래요. 자, 일단 준비한 얘기 차근차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어, 수능 전날 몇 시에 잘 건지 수능 당일날 몇 시에 일어날 건지 그리고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 그 시간대 1교시부터 쭉쭉쭉쭉쭉 시험이 치러지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껴있을 수 있도록 일상을 거기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사실은 이 항목은 제가 어, 강의에서도 참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좀 더 미리미리 어, 그런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하지만 어,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낮잠 자는 거 지금 별로 좋은 선택 아니고 어, 밤에 집중되니까 저는 밤에 공부를 하면 잘 됩니다. 어, 그것도 지금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잘 돼. 꽂혔어. 어, 한 이틀 정도 날 밤 까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어... 괜찮나? 안 좋아요. 안 좋아. 좋은 선택 아니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해보려고 이제 과도하게 하는 게 지금 시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잠깐잠간씩 남게 되는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온전히 하루를 돌이켜보면 사실 멍때리고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만 잘 긁어모은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간을 아껴 쓰시고 출심 시간은 적당하게 확보해 해 두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몸보신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평소에 안 드시던 것들 과도하게 드신다거나 그러면 탈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속이 편안하고 허기가 지지 않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름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수능은 원래 그래요. 원래 어떤 과목이 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가 어디선간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때 당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렵다면 나만 어려워? 아니지. 모두 다 어려워요. 어? 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왜? 어려우면 알아서 그냥 등급컷이 알아서 자동으로 떨어져요. 어 평균 점수가 알아서 낮게 설정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너무 여러분들 음 게이치 마시라고 그리고 시험이 치러지는 그 와중에는 확인이 안 돼요. 어 확인이 안 돼. 어 그 뭐 누구한테 물어볼 거야. 어?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웠나요? 뭐 어떻게 물어봐. 그치? 그러니까 시험이 치러질 때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풀고 있는 문제 어? 음 100%의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잡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래서 어려워도 뭐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다.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연결되는 게 이제 앞에 시험 결과 흔들리지 말고 집중하셔라 라는 말씀인데 조금 어렵게 느껴서 평소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온 것 같아. 어 이미 종료된 과목에 대해서 근데 다음 시간 시험을 치를 때 자꾸 그 생각이 나게 돼요. 이게 또 사람이라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돌이킬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평소보다 몇 문제를 더 많이 틀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도 여러분들이 점수가 조금 덜 나온 것보다 전국의 모든 다른 수험생들은 딱 두 배만큼 더 틀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어? 제가 매년 이 말씀 드리는데 막상 시험이 치러지는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정말 어렵긴 한가 봐요. 어려운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 그래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어? 멘탈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음 앞에 과목은 빨리 잊어야 돼. 당장 푸는 문제에 집중을 하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예비 소집 때 시험장 확인 제가 이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은 아닌데 또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 당부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어 예비 소집 때 시험 어느 학교에서 치르는지 꼭 체크하시는 거 아시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교통편을 어떻게 해서 갈지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면 몇 분 걸려서 몇 시쯤 도착할지 작전을 정확하게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혹시 차가 막혀서 약간의 변수가 생긴다면 몇 분쯤 더 걸릴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언제 딱 내가 일어나서 얼만큼 준비를 끝내고 몇 시에 딱 집을 나가서 교통편을 어떻게 해서 도착할지 이거 이거 아시겠습니까? 어 엉뚱한 데가 그러면 안 돼요. 음 좋아. 그 다음 몇몇 준비물들 있죠? 수험표나 신분증 등등 미리미리 준비 잘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어 물론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해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죠? 어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또 마음인지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거 아는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제 스스로가 또 안심이 되니까 어? 어 그래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잘하겠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잘하겠어 그죠? 안 그래? 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갖고 어 그 노력에 걸맞는 성과를 이뤄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본인 스스로를 믿고 어? 실력을 멋지게 뽐내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오셨죠? 물론 때로는 열심히 안 살았던 시기나 그런 시간들도 있겠죠. 뭐 사람들 그럴 수 있지. 하하하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대학생이 되시면 또 대학생 신분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실 테고 또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또 어 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실 테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아시겠죠? 어 충분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주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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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 원래 인생이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2022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영상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케이? 어 그래. 자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에게 어 많은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바이며 어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아주 그냥 찬란하고 밝은 미래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어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드리는 이런 응원 메시지 어 에너지들 잔뜩 받아가셔서 음 여러분들의 어 인생에 많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 아주 멋진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만 불러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훈 오지훈